간다 왔어 오늘도 우리 바오 가족들에게 재미난 장난감을 제가 만들어 왔는데요 그 전에 소개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간사한 선물을 받아서 우리 팬분들이 이렇게 저에게 선물을 해 줬습니다 와 제가 이런 기쁨을 누려도 되나 모르겠어요 송바오 사막 감사합니다 불도 들어와요 깜빡깜빡 이렇게 깜빡깜빡 불도 들어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과 좋아요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너무 기분 좋아요 우주최강 미남바오 송바오 이거는 제가 마스크덕을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장난감들 많이 만들어 주다 보니까 회사를 하나 차려주셨어요 세계로 뻗는 송시윙 주식회사 제가 뭔가 CEO가 된 느낌이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음을 오늘 우리 바오 가족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제가 맛있는 맥주 맥주 한잔 우리 러바오와 함께 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쏟아지지 않고요 뱃잎을 가득 넣어서 얼렸습니다 손잡이를 잘 잡고 또 우리 러바오가 이렇게 예쁜 모습으로 앉아 있으면 너무 귀엽겠죠 오늘 그 모습 함께 보도록 할게요 차가우니까 아주 아주 부비부비부비 하면서 재미나게 우리 러바오가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건배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맥주기야 너랑 나랑 한 잔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어. 송바오표 맥주 한 잔 합시다. 우당탕탕탕. 자세가 좀 바뀌셨어. 오늘 좀 신선하게 내려오시는데 아주 좋아요. 내려와주세요. 예뻐요. 예뻐 죽겠어요. 우리 쿠바오. 그래요 그래요. 그렇게 앉아서 우리 너랑 나랑 알콩달콩 한 잔씩 우리 해봅시다. 자 너 큰 거 할 거야. 작은 거 할 거야. 처음부터 큰 거 하면 우리가 가니까 작은 걸로 한 잔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자 이거 잡고 손잡이 만들어왔어. 손잡이를 잡아. 손잡이. 손잡이를 잡아주세요. 아유 그렇게 누른 거야. 손으로 잡아야지. 깍고 쏟아줘. 건배하자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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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쿠바오의 독립을 위하여. 치얼. 옳지. 어이구 제대로 잡을 줄 아네 맥주잔을. 깍잡았어. 자 우리 쿠바오의 독립을 위하여 건배 치얼. 콜라콜라콜라콜라콜라콜라콜라. 차갑고 느낌이 좋죠? 아이고 또. 발라당 발라당. 야 쿠바오. 그거 손잡이야 들고 마시는 거라고. 그걸 깨물어 먹으라고. 손잡이를 깨물어 먹으라고 준 게 아니라고. 거기가 맛있어? 아이고. 우리 쿠바오 보세요. 손잡이를 씹어먹네요. 아이고. 알았어. 맛있게 먹어 그거라도. 갈 거야 이제. 고마워 화이팅. 고마워 화이팅. 고마워 화이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